경제 정책 제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기의 경제 정책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상황에서 정책 수립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화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통화량을 줄여 물가 상승을 안정화하고 화폐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금리 조절을 통해 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화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환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정 정책 조정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소비와 세금 수입을 조절하여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경기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촉진을 도모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 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격 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보장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여 재정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덟째,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경제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소비 심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절한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